유튜브 러비다토 채널은 행복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 우려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한 개마다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란 애들이 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제 알카탈라 손에 넘어갔고요. 하산이란 미친 새끼가 우리 단돈 미사일을 뒷구멍으로 몰래 빼내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걸 몰랐다고. 이란은 끝까지 모르는 척하겠죠. 모른 척하긴 개뿔. 누가 봐도 이란 애들 짓인데 놈들이 갖고 있는 게 몇 개인지 어디에 쓰려는 건지 당장 알아내. 하산이 미사일을 밀수하는 파트너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게 누군지 최대한 빨리 알아내는 게 좋을 거야. 미사일을 조사해보겠습니다. 두 시간만 주세요. 누구 손을 거쳐갔는지 다 알아내겠습니다. 됐어. 미사일은 당장 파괴해. 아니요. 조사하면 정보가 나올 겁니다. 개놈의 정보만 믿었다가 이렇게 된 거야. 라스웰. 전술적으로 생각해서 움직여야지. 조금 있으면 저쪽에는 해가 뜰 텐데. 그럼 적들이 500명은 몰려올 거고.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거스트. 골드니글 액추얼이다. 팀원들 데리고 다음 작전지로 이동한다. 미사일은 당장 파괴해. 알겠다. 액추얼. 암스테르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암스테르담이라니. 밀수 경로요. 이라니 여기 항구와 운하에 사람을 심어놨어요. 오래돼 있고요. 누구? 프라이스요. 지금 거기서 쫓고 있는 게 바로 알카탈라입니다. 오늘 들은 얘기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이야기군. 프라이스를 만나서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케이틀 라스웨이 다시 현장으로.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쉴 수 없이요. 자네가 원한다면 케이틀. 핫선이 꼼짝 못하게 확실하게 몰아넣어야 돼. 그때까진 기밀 유지해. 물론이죠. 장군님. 언제 도착해? 한 시간 내로. 지금 어디야? 운하. 교량 아래에서 보트 감시 중이야. 미사일도 운송하고 있나? 아니, 미사일은 없어. 정보라도 있으면 좋겠네. 다시 연락하지? 가하지. 됐나? 됐습니다. 그럼 가보자고. beispielsweise… … 러스웨어 준비됐다. 알겠다. 알카탈러가 물건을 싣고 있어. 그게 목표야. 어디랑 일하는지 확인해봐. 오케이. 감시병을 세워라 봐. 예, 경력을 쫙 깔아놨네요. 바지선에 가려면 놈들을 처리해야 돼. 그럼 다들 조심해, 이성. 좋아, 여기서 나뉜다. 내가 외곽을 맞고 넌 부두를 맞다. 조용히 해, 주워. 배에서 보자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놈이라도 놓치면 골치 아프다. 조용히 자리해. 바지선으로 가서 임무를 완수한다. 조용히 자리해. 조용히 자리해. 조용히 자리해. 앉아있어. 조용히 자리해. 조용히 자리로 가려다. 조용히 자리를 잡기. 조용히 자리해. 조용히 자리해. 조용히 자리해. 조용히 разрез한 질따다. 조용히 자리해. 조용히 자리해. 조용히 자리해. 흥밥에 두고, 소은한 수입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알겠습니다. 하나 찾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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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뭐였어? 클리어 문이 잠겼군 히힣 붙어 라스로 탑승 중이다 알겠다. 뭔가 하지만 말해 알겠다, 이사 들어봐 스페이나들 그런 것 같군요 준비됐나? 씁니다 이라니 카르텔을 통해 운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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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컬리아 핸드폰입니다 카르텔이랑 알카탈라가 만납니다 라솔, 카페 그라우트 찾아봐 뭔가 있을거야 언제? 한시간 뒤 루임브라버 6 루임브라버 6 카페에다 셋이좋 태어로도 카르텔 하나 잘해졌네 뭐라고 했지? 중이야 저 혼자 장치네 그래 카르텔한테 뭔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알아내야지 경비는요? 제가 처리하죠 예,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받아 죽진 않아, 제압용이니까 CIA 거네요 우리 방식이지 경비한테 써서 놈한테 접근하면 돼 다음은요? 철수 신호해 알겠습니다 제로색스, 상황은? 일정에 대해 말하고 있어 언제? 오늘 밤 계속 알아내야 화물이 뭔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야 돼 알겠다 잠깐 카르텔 경비 투얼 다리 끝쪽 보입니다 무기는 잘 숨겨도 흩어지는지 보자고 좋아, 한 놈 간다 알겠다 내가 한 놈 따라갈게 전 다리 쪽에 있는 놈을 막겠습니다 이동한다 야 왜 그래 어제 너무 많이 마셨지? 경비 처리 날이 클리어 잘했다 내 쪽으로 와 왓츠원 옮기는 건 사람이야 VIP 하나가 미국으로 가려한다 누군데? 하산 자유 하산 자유 그럼 멕시코에 있단 소리잖아 빨리 가서 놈을 막아야 합니다 카르텔 놈한테서 정보를 얻어야 돼 하산이 미사일을 미국 근처로 옮기면 사상자가 넘쳐날 거야 어떡할까요? 경비가 너무 많습니다 놈들에 대한 정보가 없다 경비가 더 있을지 몰라 현장을 전부 살필 시간이 없어 주의를 끌어야 돼 나한테 방법이 있어 카페에서 보자 까지 경비야 이게 뭡니까? 디코이 수려탄 두고 보라 하고 나스웨란트가 시작하자고 시작하자고 골목길로 가 시끄러워지면 카르텔이 놈을 대피시킬 거야 거기선 나도 합류한다 앞장서 가즈 앞장서 가즈 작동포트 상처 가즈 경비가 온다 하나 처리해 나머지는 내가 맞지 경비 처리해 그쪽으로 갑니다 대인님 빠르게 가자고 난 철수를 준비할게 다리에서 보자 당 subjects 전혀 임시 breaker 두명 invention 치고 Sims 다가 불빛 이놈 위치 탈라 히 뒤쪽입니다! 오 마이 갓즈! 클리어! 갓즈, 주사기 가져와! 찔러 갓즈! 눈을 켜세요! 왓츠, 이동해야 한다. 알아, 가고 있어. 찰트! 잘했어, 둘 다. 감사합니다. 이제 핫산이 있는 곳을 알아낼 채. 놈이 깨어나면 얘기 좀 해보자고. 입을 열까요? 안 열면 열게 해야지. 바르가스 대령. 라스웰 지국전. 대령 딱지까지 붙이자니. 꽤나 심각한가 봐. 맞아. 도움이 필요해, 알레한드로. 뭔데? 라스 알마스 카르텔이 이란 테러범을 국경으로 빼내려고 해. 라스웰, 테러범은 남부 국경을 안 넘어. 그래, 그랬지. 놈들은 그걸 역이용하려는 거야. 니가 막아줘야겠어. 목표는? 핫산 소령. 알았어, 언제? 오늘 밤. 개편이 좀 더, 더 비교해야돼. 네. 이 아이져를 안에서 구경시켜주는 거, 패배가 지국전. 이 아이져를 이끄고 나가야 해. 그 방향에서نت. 그 방향에서 추정해야 해. 지방 차이는 나라 야, 부실 배мент? 다 믿기다. 핫산이 움직일 거야. 고토록 강을 건너 쓸 수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그래. 그럼 시작하자고. 알레앤드로, 핫산이 국경을 넘어가면 안 돼. 알겠다. 이사연. 놈이 국경을 넘어가면 저흰 손도 못 댈 겁니다. 늦기 전에 잡을 수밖에. 대령님, 보십쇼. 저기, 북쪽입니다. 놈들이다. 보트 멈춰. 잠깐, 들리나? 카르텔이 빠르게 움직이는군. 넘어가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전방의 벽이다. 준비해. 라살마스 카르텔이 일한 것 손을 잡다니. 신선하네요. 국경을 넘어갔으면요. 전력을 바꿔야지. 쉿. 조용히 해. 적 넷이다. 핫산 확인, 벽 꼭대기. 질게. 넘어갔다. 놓치면 안 돼. 저걸 참아야 돼. 클리어. 클리어. 왓츠하. 목표가 국경을 넘어 도주했다. 계속 추격 중이다. 대령, 그건 곤란해. 작전 지역에서 벗어나고 있어. 알아. 일단 FBI부터 빨리 통원해. 지역 경찰에도 연락하고. 이산. 이산. 아냐. 도망쳤습니다. 음, 놈을 추격한다. 가자고. 카르텔이 은신처럼 놈을 데려갈 거다. 빨리 찾아야 돼. 파산한테 협조자들이 있어. 경계 철저히 알아보자. 이리스케 테마트에 인고. 도서 레트로 세대. 시, 맞다. 따라가. 시, 발 논들이. 이쪽이다. 작수 부탁한다. 나오지 마십시오. 마당 확보, 이동한다. 뭐 어떻게 적집. 예, 보입니다. 열어, 엄호하지. 때려! 어디로 가? 고만딘티. 특수부대다! 특수부대다! 뭐하나 이 새끼야! 물러서. 물러서. 알았어! 쏘지 마요, 제발. 궁금한 남부. 어디 어디로 갔나? 저, 저쪽이요! 로돌포, 가자! 왓츠하, 프란제 플로레스와 바라하스코어는 있다. 목표는 서쪽 은신처로 이어 줘. 알겠다. 현지 경찰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 카르텔 경찰! 처리! 조태리아! 클리어! 여기, 놈들이 이쪽으로 갔다. 괜찮나? 야, 대령님은요? 뭔지 없어. 이쪽이다. 핫산 혼자겠군요. 우리가 가줘야지. 흑수부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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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에서 빨리 안 꺼져! 공격하라는 거 아니다! 사람을 찾고 있어! 제게? 여기서 감시해! 여기 지나간 남자. 지금 어디 있나? 가만히 있어! 예센이요! 손들어! 야, 야! 여자는 건들지 마! 가만히 있으라고! 대답해! 밖에! 은신처로 갔어! 은신처는 어디야? 파란색 이 책지. 제일 안쪽에. 그래, 씨발! 빨리 꺼져! 꺼지라고! 집도 좀 딴 데로 옮기시고. 로돌포, 가자. 알겠습니다. 아, 경찰이다. 라스웰이 해냈어. 가위라의 선수위원! 거기! 총발이야! 당장! 일단 시키는대로 해. 나중에 설명하자. 즉시 발표하겠다. 알겠나? 앞으론 나와! 손은 계속 머리 위로 올리고! 내가 못 쏠 것 같아! 특수부대 소속 알레함드로 바르가스 대령이다. 테러리스트를 쫓고 있다. 오메즈, 잠깐. 그쪽 사람들이야. 이거 카르트라고 구분이 안 가서 용의자는 어딨지? 네버스, 새끼, 난 출고를 맞지. 들어가, 우애분은 내가 맞는다. 진입합니다. 진입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층으로 이동. 2층으로 이동. 다 태워버려. 내가 누군지 알아? 군인이야. 여기 싸우러 왔지. 아니, 다 죽게도 장군님처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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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신 차려 로델포! 이제 됐어! 으흠